예수님은 이런 말 했죠.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다 가늠이다. 그럼 이 말을 지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? 마음만 품어도 다 죄인이다. 우린 다 죄인이다. 막 이지랄을 해요. 예수님은요. 그 마음을 어떻게 알죠?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마음을 알았을까요?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? 도대체 그 미묘한 마음을 티 안나게 돌아오셨겠어요? 그런데 예수님은 티 안나던데요? 티 안나게 돌아왔으니까. 답 나왔죠? 그럼 최소한 예수님이 한 번은 가늠하셨네요. 티 안나게 돌아오신다. 예수님이 하신 얘기는 나도 죄인이다 이 얘기에요. 아시겠어요? 나도 죄인이다. 죄는 죄인데 나도 해봤다. 빨리 돌아오자 이런거죠. 예수님 그러니까 그게 죄라고 그럼 예수님은 그거 어떻게 하세요? 나도 죄인이라고 제가 한 얘기고 성경이 없을 것 같으세요? 예수님 선한이요. 하나님 빼고는 선한 사람 없다. 그랬어요. 나도 포함해서 선한이가 없다. 뭔 소리에요? 여기서 힌트. 여기까지.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행동으로 한 것만 죄라고 하고 마음으로 저지른 죄는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마음으로 한 것도 죄야.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이제 그게 다 단죄하는 말로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으로 한 것도 다 죄라니. 아 좋됐다. 이런 느낌. 우리는 끝났다. 구원은 힘들다. 이렇게 몰고 가고 남을 단죄하는 도구로 쓰고 지는 못하면서 꼭 남 단죄할 때는 그런 걸 센 것들은요. 꼭 남 단죄할 때 그 잣대로 써요. 남 심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남 심판할 때 그런 것 같다 씁니다. 지는 못하면서 남들 심판할 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래. 예수님이 그렇게 쓰라고 하신 얘기가 아니에요. 중생은 죄인이다. 근데 그게 중생의 맛이다. 그런 줄 알고 자만하지 말고 늘 깨워서 조심해 살아라 이거죠. 죄가 있다. 인정해야 해결할 게 있죠. 근데 죄가 있다고 인정해서 절대 의기소침해지지 말하는 거예요. 예수님도 눈치를 보아하니 죄인이셨다. 죄 없는 이와 하는 건요. 그 죄를 극복하셨다는 거지 우리랑 똑같은 중생심을 갖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걸 고부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런 죄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죄를 지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셨다는 점에서 죄 없는 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저는 항상 주장이 불험복 멀리 가지는 말자 갖다 놓자 그래도 중생인데 그래도 명생이 중생인데 좀 갔다 와야 되잖아요. 살짝 흔들려야 중생 아닙니까? 중생의 맛 안 흔들 거면 뭔 재미로 살아요? 흔들려야 재밌지. 사바세계가 그러니까 저는 주장이 멀리 가지만 말자 욱했다가 빨리 돌아오자 욱하지 말자는 저는 몰라요. 그 방법은 저는 저도 욱하니까 빨리 돌아올 뿐이죠. 제가 고짓말을 못해요. 흔들리니까 중생이다. 그게 중생의 맛 살짝 갔다 와야 재밌다. 안 가면 미련 남는다. 멀리만 가지 말자. 안 가보면 또 미련 남잖아요. 가볼 걸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살짝 갔다 오자. 티 안 나게 잘 갔다 오면 성인이다. 성인들이 안 갔다 올 것 같죠? 갔다 와요. 음란마귀는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저도 고백했잖아요. 음란마귀는 못 버렸다. 안 버린 건지 못 버린 건지 음란마귀는 못 버린 건지 장난은 못 버린 건지 포즈 금융 이렇게 오사진 은 너무 뭐